1대3으로 끌려가던 NC의 5회초 공격. 김주원이 왼쪽 담장을 넘기는 동점 투런 홈런을 날립니다. 다음 타자 박민우도 오른쪽 담장을 넘기며 경기를 뒤집은 NC. 김희집도 홈런을 추가해 3점 차로 앞서가는데요. 그러나 NC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KT는 김상수의 3로 타와 3타자 연속 적시타를 묶어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주자 1, 3로에서 타석에는 심우준. 대재환의 빠른 공을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지난 7월 상부에서 전역 후 1군에 합류한 심우준이 팀 승리를 결정짓는 한 방을 날렸습니다. 8회에도 문상철과 강백호의 2루타로 2점을 추가한 KT는 NC의 3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로 KT는 이날 키움해진 부산을 반경기처럼 밀어내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NC 데이비스는 9회 마지막 타석에서 시즌 43호 홈런을 추가해 홈런 부문 단독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